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.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청사건물이나 도로, 하천 등 국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.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들일 수 있습니다. 현재 부영이 무상으로 사유화한 땅인 과거 국유지는 배수 목적의 수로로 행정재산이었습니다. 이 자체로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.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부영 측이 문제의 땅을 다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주는 행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일반재산의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영 측에 매각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 국유지로 다시 변경된다고 해도 이미 부지 위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 부영 측이 내놓은 입장은 이미 부지의 소유권이 넘어온 만큼 현금으로 땅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. 국가로 소유권 이전 후 지목 변경을 마치고 매각하려는 창원시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에 부영도 창원시의 고발 내용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 부지 처리는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큽니다.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. 문제의 부지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4,200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창원시의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준공 승인이 없어도 분양을 할 수 있지만 잡음이 계속될 경우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수사의 장기화도 예측되는 만큼 월영동 부영 아파트의 국유지 사기 논란이 창원 지역 전체 부동산에 역량을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.